저는 55kg였었고 말라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약 8년간의 시행착오를 겪고 30kg를 벌컵에 성공했습니다. 남들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14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마른 사람들의 고충을 함께 나눴고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를 거쳐서 현재는 국내 최초의 채링 중량 센터인 메뉴 취향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른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요에 비해 그 니즈를 충족시켜줄 공급원은 전무했었죠. 메뉴 취향장은 그 마른 사람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첫 스타트를 끊었고 나름 성공적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직원들이 나지엠 NSCA 자격을 취득했고 마른 채용의 체중 증량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책을 출판했습니다. 우리의 전문성과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여러 채널을 관리하는 홍보팀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서 고급이 참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식구를 모집하고자 합니다. 저희 메뉴 취향장에서는 하반기 트레이너 채용을 진행합니다. 강남, 관악, 울산점에서 함께 성장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전문 체중 증량센터 약 2,300여 명의 누적 회원과 이론과 실기 수업의 탄탄한 커리큘럼, 자체 출판 서적과 영상 강의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2024년까지 전국 10호점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뉴 취향장 선생님들은 향후 능력에 따라서 매니저 또는 프랜차이즈 창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끈림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식장 선생님들은 나짐 NSCA 치륙 지원을 받으며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근속 2년 차 이상 트레이너 대부분이 지점을 개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메뉴 취향장 프랜차이즈 권한은 레부인에게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히 클래스 위주로 진행하기 위해 마른 체험과 걸컷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소속 선생님들에게만 체인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천천히 내실 있게 지점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창업 이래 대부분의 직원들이 근속할 만큼 유연한 근무 규조와 복지 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레이너 직종에서 흔한 영업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들 또는 대표와 트러블이 생길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가족 같은 직장은 없다지만 가족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른 사람의 체중 중량은 단순한 수치상의 증가가 아니라 자신감과 자존감의 증량이다. 저희 슬로건에 공감하는 분이라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체험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